그 어떤 불의의 중앙에서 그 어떤 적과 맞다들어도 전투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옵니다. 격려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명령을 받은 궁인들이 적들이 아성에 봉기같이 돌입하여 호되게 답세길 수 있는 일당되게 공급정신 전투적 기질도 훈류를 통하여 타지지게 된다고 하시옵니다. 강의한 정신력과 함께 육체적으로도 정말 싸워 이길 수 있는 완벽한 전투력을 소유한 인민군 군인들. 부산 훈련 열풍 속에 우리 군인들은 혼자서 즉 백놈 천놈도 맞다다 나아가 무자비하게 적춰버릴 수 있는 모세같은 체력 이쪽의 진수임을 가진 벌풀라는 싸움꾼들로 억세게 준비되었습니다.